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이번에는 구글에서 출시한 고성능 태블릿 픽셀 슬레이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을 총괄하고 있는 구글에서는 안드로이드 OS 뿐만 아니라 픽셀폰, 구글홈과 연동되는 스마트홈 제품군, 크롬 OS로 작동되는 픽셀북, 픽셀북고 등 다양한 제품들도 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고 점유율이 높지 않은 크롬 OS로 작동되는 제품 중에 크롬북처럼 노트북 형태가 아닌 태블릿 스타일로 제작된 픽셀 슬레이트가 이제 더 이상 제작되지 않고 단종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단종이 된다고 하면 뭔가 폭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는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긴 한데요. 과연 정말 픽셀 슬레이트는 폭망할 정도의 기계였을까요? 픽셀 슬레이트는 구글 태블릿군 최초로 인텔의 프로세서를 채용한 제품으로 안드로이드 계열의 태블릿군에서는 성능면이나 디자인면, 사후 업데이트 지원면 등에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기에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출시 초창기에는 생각보다 많이 비싼 가격대와 구글답지 못하게 안전하지 못한 최적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드러나는 버그들로 인해 혹평을 받았고, 아이패드나 다른 안드로이드 태블릿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구글에서 직접 제작하는 레퍼런스 격의 제품들은 생각보다 이목을 끌지 못하고 마이너한 감정의 제품들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픽셀 폰도 그러한 편이고요. 픽셀 슬레이트가 출시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단종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긴 했지만, 픽셀 슬레이트가 왜 실패했는지 궁금해서 블랙프라이데일 때 할인을 끼고 구매해봤는데요. 사실 이전에도 크롬OS 기반의 저렴한 크롬북들을 써본 터라 그 정도의 성능보다 조금 좋은 편일 거라 생각해서 저도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디자인은 정말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예쁘게 잘 빠졌더라고요. 가격은 할인을 받아도 좀 많이 비싼 편이었지만 비싼 가격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까지 써온 크롬북들에 비해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저렴한 크롬북에 비해 버벅임도 거의 없었고 멀티태스킹도 나름 잘 수행해줬고요. 악세사리로 구매한 도킹 키보드는 맥북만큼은 아닐 테지만 키감도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타자감이 잘 느껴져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버그들이나 오류들도 많이 고쳐졌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도 전혀 없었고요. 왜 이런 제품이 뜨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만큼 이 제품 역시 구글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걸 왜 구글이 단종시켰을까에 대해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태블릿 제품군 치고는 성능이 우수한 편이긴 하지만 그에 비해 가격대가 정말 높은 편이고 그러한 가격대에 비해 윈도우나 맥에 비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출난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픽셀 슬레이트를 단종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크롬OS를 써보면서 느낀 점이지만 크롬OS는 태블릿 형식으로는 사실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말인 즉슨 화면 터치만으로는 크롬OS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뜻인데요. 크롬OS가 탑재된 크롬북 제품들은 대부분 최소 10인치 이상의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있고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야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진가가 발휘되는 만큼 큰 화면의 태블릿을 장시간 손에 쥐고 스크린 키보드만으로 생산성 있는 작업을 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터치 동작만으로는 크롬OS의 단축키 기능을 모두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태블릿 형태만으로는 크롬OS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이런 비싼 정품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악세사리로 주렁주렁 치장하게 되고 태블릿이라기보다는 노트북 형태의 픽셀북의 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충분히 또는 제대로 이 제품을 활용하려면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이 거의 필수적이어서 노트북 형태로 나온 픽셀북과 크게 차이점이 없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노트북 형태의 픽셀북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순정 또는 호환 악세사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만큼의 추가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픽셀북과 가격 차이도 얼마 나지 않게 되고 주렁주렁 악세사리를 달려다니기보다는 차라리 일체형식으로 나온 제품이 휴대하기도 더 편한 면이 있기 때문에 픽셀북과 픽셀슬레이트로 제품군을 분리해서 판매하기보다는 제품 자체만으로 크롬OS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 형식의 픽셀북으로 단일화해서 제작하는 게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인다고 판단했기에 픽셀슬레이트를 단종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구글은 앞으로 픽셀북에 초점을 둔다고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 출시될 픽셀북은 좀 더 경량화나 휴대성 면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능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폭망했기 때문에 단종시킨 줄 알았지만 실제로 만져본 결과 폭망한 수준의 제품은 아니었기에 단종되는 기운의 픽셀슬레이트가 불쌍해 보이긴 하지만 앞으로 구글이 열일해서 픽셀북 시리즈를 예쁘게 잘 뽑아줘서 크롬OS도 나름 우리나라에서 흥해줬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봅니다. 물론 이제서야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지만요. 이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OS로도 나름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고 가벼우면서도 괜찮은 OS라고 생각되기에 좀 더 많은 발전을 통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자식을 돌보는 어미의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비운의 픽셀슬레이트에게 애도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픽셀슬레이트가 폭망한 이유에 대해 나름의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봤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가 보이는 IT보여습니다. 감사합니다.